주요 단신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부형 시민단체들은 이들 커플의 첫 심리가 열린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시위에서 해외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로 영유아에게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고 동성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는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김영우 총장 선출 이후 새 국면에 접어들은 총신대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갱협은 성명에서 총장 선출의 합리적 절차와 객관성, 투명성은 사라지고 소수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총신대는 더 이상 교단 정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새로운 재단이사 선임과 정광 개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여 년간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온 선교단체, 한국 숨교자의 소리가 조선어 영어 대조 스터디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북한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북한어에 영어 성경을 함께 붙이고 해설과 주석까지 달아 탈북민 선교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와 가족을 섬기는 크리스천 라이프센터가 제14회 겨자씨 축제를 오는 8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축제는 목회자 부부의 건강한 가정 설계 특강, 가족 공동체 놀이, 작은 콘서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단임 목사 가정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단임 목사입니다.